전해드린 대로 포항 0일만 일대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호사 대표 오늘 방한을 합니다. 산유국의 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 발표를 놓고 지금 여야의 엇갈린 반응 보였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소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갔습니다.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야당에서 우선 매장 가능성만으로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까지 했어야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저거는 사실 뭐 부존자원 개발에 관련된 여야 노력은 같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정략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제7관구라는 거 저희 기억할 거예요. 제7관구가 그 당시에는 한국 영역으로 표시가 돼 있다가 원래는 그때 대륙분까지는 대한민국의 영역이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관구가 거의 거기에 인접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82년도에 이게 배타적인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은 현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국제법적 근거지만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 공표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공표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근거한 겁니다. 저희가 해저자원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표하게 돼 있고 해서 공표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지를 운운하고 이런 것들은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속여 펑펑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취지의 성명 하나 안 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죠. 국면 전환용위로밖에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산유국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유국이 되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냐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면 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소위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기지율이 최하를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걱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핵심적인 쟁점이 최변경에 특검법 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시추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죠. 어, 석유? 어, 김정숙? 70대 이상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계속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소위 대통령이 발표 자체를 정치적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 가능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추를 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면 빌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이걸 뚫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 행위 자체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야권이나 국민적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때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가요? 아니, 그런데 조심을 하는 범위가요. 이게 과학적, 사실 물리적인 탐사를 하는 것은 과학이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위성 사진을 판독하고 그다음에 비중계 사용하고 탄도파인가요? 이게 탄성파 쏴서 돌아오는 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수치를 갖다가 저희가 좀 늘렸거나 잘못 전달했으면 그런 취지의 주장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또 분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거잖아요,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이 분석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매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추한다는 계획을 밝힌 거예요. 그다음에 매장 가능성이 있는 매장 양 정도가 이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그 수치도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이것이 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70년대 01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시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리탐사 과정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시추하다 보니까 시추에 쓴 윤활유가 들어갔던 부분이 나와서 약간의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보고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물리탐사 과학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해요,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안 나왔을 때 좀 성급한 게 아니냐라고 그때 조금 비판한 것이면 몰라도 이거는 물리탐사 계획을 그대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이 과학적 시추를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물리탐사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묻혔는지 실제 뚫어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매장량 있는지를 또 여러 개 뚫어보고 해서 그걸 딱 꺼내내는 건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왜 그럴까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공격의 대상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다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액트지오에서의 판단 내용만 나온 거잖아요. 그 내용을 밀어붙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얘기된 게 거짓말이었었고 또 MB 정부 하에서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얘기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수십조 원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예를 들면 그 돈 자체를 회수를 못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최산자부 2차 간 말에 의하면 5번 정도 탐사 시출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1천억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5천억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이나 국민적인 입장에서 문제 얘기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내용들을 하자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문제제기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야권이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든 하지 말라는 얘기냐 논쟁을 하는 거죠. 관광한 논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좋다.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야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시추 물리탐사 결과에 대해서 이 분석력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겠으니까 일단 중재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중재라고 하세요, 야권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가능해요. 이거 막읍시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에서도 자원 개발에 대해서 특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건 뭐 고수익, 고위험이다라고. 원래 본질이 그래요, 자원 개발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고수익, 고위험 이런 자원 개발 본질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현재 20%다, 물리 분석한 분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중재하자고 민주당이 공식 제안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권위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의 사례도 있었으니까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정치적 공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양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시 인도 방문 관련 의혹, 여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가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상회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별다른 입장이 없었던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의혹을 제기한 여당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소까지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소위 김정숙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이든 또는 대통령, 현재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내식에 대한 6천만 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검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소위 김정숙 씨와 관련된 이 내용보다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내용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의도성에 맞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좀 당연한.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내식 말씀만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수행원도 있었고 이게 과연 단독 외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 대상은 이게 단독 외교도 아니다 이런 정치적 평가. 이거는 뭐 정치적 공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내식 부분은 6,292만 원이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내식이라는 타이틀로 6,292만 원 써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명이 없으면 또는 자료 자수를 통해서 이렇게 탄핵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해소해야 될 사람은 김정숙 여사님이나 아니면 문체부나 구체적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출이 안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나. 그런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거둘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에서 강국기 요청에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거 밝혀졌잖아요. 이것도 팩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대통령께 구두로 뭐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면 실제 문체부 장관이 가게 돼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뒤에 따라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관광지가 원래 방문 목적지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팩트는 맞단 말이죠. 이 팩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명이 뒤따라주고 충분히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때 저렇게 문제 얘기를 하시는 건 몰라요. 두 번째는 법적 문제 제기는 두 번째잖아요. 이전에 한번 중앙일보의 논선인을 상대로 해서 버킷리스트라는 이걸 정정부도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이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다라고 취지로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다 취하를 하셨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 팀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통령 재직 기간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 운운하시는 거는 더 이상의 이거를 더 파지 마라라는 저희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한 해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 성실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더치한 공격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볼게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좀 친문에서만 반박이 있지 또 친명에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인 거죠. 대통령실에서 윤건영은 국정상황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왜 그러냐면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데 나와 있는 건 기내식이 기존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가 더 많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관련해서.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 자체가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이 된다면 특검하자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얘기하신다면 저는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 부인이든 마찬가지로 다 특검하자는 거죠. 특검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게 되면 그 원인의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대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특검을 갖다가 찬성하는데 전직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4천만 원 정도의 차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내식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매우 예를 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여야가 계속 내놓은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해서는 당내에서도 과연 이게 수사가 더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내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의원의 주장은 기내식 관련된 외유 이것만 특검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수영 강습이나 그다음에 따님 문제나 그다음에 부정 채용 이런 문제를 다 특검하자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저렇게 특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내식 저 부분은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걸 수 수사를 통해서 뭘 밝혀낼 것은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검찰 수사나 기타 고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특검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잠정 결정하고 전대 룰 개정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당원 100% 투표를 이제 바꾸는 거를 확정한다고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민심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 이거에 따라서 전대회 출마할 후보들도 바뀌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룰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전당대회 룰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새로운 룰을 만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전 룰로 돌아가는 정도이거나 지금 룰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민심 반영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조정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오해를 살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 전당대회 룰이었던 70대 30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재인 100%로 가거나 여기에 대한 선택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룰 변경 과정에서 여론 수렴 방법이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특혜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참고자료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저게 사무처에서 종합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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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저는 그거는 반대한다. 그래서 현재 유지할지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의원들의 결정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총선 백서 작업도 막바지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죠. 조정훈 위원장은 면담 요청 거절한 것도 백서에 남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한 전 위원장으로서는 굳이 면담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처음부터 꼬였어요, 백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조정훈 의원이 이걸 맞게 되면서부터 논란이 된 게 이거 본인이 당권 출마하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원장 스스로가 당권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서 위원장을 맡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화되어 있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다. 그렇다면 조정훈 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신뢰할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는 위원장이 나와서 면담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의 잘못을 나에게 다 이실직고 하십시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서 문제가 소위 전당대회 이전에 논란이 됐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진영이나 특정한 후보에게 비판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전대 이후에 발표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공개된다고 치면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조장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전체 책임이거나 다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에 해당 책임 소재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 면담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친한결에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소모됐으니까 좀 쉬고 있어라. 언젠가는 다시 부를 것이다. 당대표가 다시 출마를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다 당신 책임이고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아니 좀 예의를 갖춰줬으면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동혁 의원의 저 발언은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명분,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조성됐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명분은 대통령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금 대의명분을 내세워야 하는 것인데 저 부분은 본인이 해석할 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 정치적 상황 변경에 대한 조그마한 설명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원권 강화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실천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의 연인 문제랑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논란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미 당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내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정당 민주주의 방향인가.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의 고민 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